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은 법원에 혼자 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법원에 출두할 때는 사람을 동원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유동규 씨의 판단은 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유동규 씨의 판단이니까 이재명 씨와 겁이 많은지는 확실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뭡니까 저렇게 견뎌내는 걸 보게 되면 겁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에 거치지 않고 경기도 지사를 거쳐서 대권에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성남시장 시절에도 조금 주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저는 세상을 좀 무섭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기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 인생이 풀려간 거거든요. 바닥에 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유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날에 성실을 좀 많이 하거나 학벌이 아주 뛰어나거나 또 성성장구 시험을 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척척 되는 사람들 같으면 대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좀 우습게 알죠. 세상을 좀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세상을 좀 우습게 해 가지고 나중에 큰 거에 한 방 걸려들어 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하면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 주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좀 우습게 봤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유동규 씨는 법원 출석 당시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법원에 출동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조용히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그냥 공판 마치면 나올 건데 사람을 동원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하다고 저는 봤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을 받는데 직원을 데리고 오든지 사람을 동원하라더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한테서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 등 10명 한 12명 정도 데리고 나갔는데 그것이 신문에 났으며 직원 동원한 악덕 업주가 돼서 언론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혼자 법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 것은 유동주 씨의 판단인데 저는 겁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허가권 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일에 관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많은 것은 유동주 씨의 판단인데 또 하나는 법원에 나가는 것이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냥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데 사람을 동원하게 하는 그런 것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어느 습관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술자리 대화를 공개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두 사람과 만나서 이재명을 주군으로 모시자 의형제를 맺자는 도원 결의를 맺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주 전 본부장은 한 번은 정진상 실장이 정색을 하고 우리나라를 먹자 나라를 해먹자는 거죠. 성남시장은 출발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이다. 뭐 이런 꿈은 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이건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적으로 둘러앉아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좀 해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멍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 못할 거 뭐가 있어 한 번 해보자 싶었다. 그래서 행정과 이재명이 어떤 발자취를 남겨냐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였다. 뭐 인원도 대통령 되고 저놈도 다 대통령 되는 세상인데 뭐 이재명이라고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동규 씨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진상 씨가 정색을 하고 우리 주권을 대통령을 한번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황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여러분들 그 황당한 생각을 적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했던 사람 몇 면을 살펴보니까 뭐 이재명 씨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일은 어딨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털린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뼈아픈 질책을 한 분이 합니다. 뭔가 하니까 야 대통령을 좀 하려고 했으면은 그래도 주변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많은 뭡니까 썩은 시궁창에 냄새 나는 그런 사건들이 연류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한 시민이 그대로 지적합니다. 의형제를 맺는 것도 주군으로 모시는 것도 특별한 것은 없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대적 큰 꿈을 품고 대권을 노리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러려면은 좀 깜이 돼야 되지 않냐 자격이 돼야 되지 않냐 무슨 행세하고 무슨 열사 농락하고 뭐 초밥 소고기는 법카루 긁게 하고 속으로 온갖 무한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노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기사 하단에 실어놨네.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원의 계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라를 해먹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주군을 대통령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일찍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려면 주변 관리도 좀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지 뒤질 때마다 이렇게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사건들이 온 신문을 도배할 정도가 되니까 주변 관리도 안 하고 대통령만 되려고 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